강원도 교육청과 지역 20개 대학이 고교학점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지역 대학 대표자들은 오늘 춘천 세종호텔에서 고교학점제 구축 업무 협약을 맺고 공동연구와 협업, 고교학점제 대학 연계 과정 개발 등에 힘을 합치기로 약속했습니다. 고교학점제는 2025년 본격 시행되는데 소규모 학교가 많고 학교가 거리가 먼 강원도 특성상 학생들은 맞춤형 선택 교육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